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에 저를 만나러 오세요 제2회 홈마 VIP 초청 챔피언십 지금 홈마 골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클릭 클릭 저희 하이온 골프장은 해발 1136패터에 위치한 청정 골프장으로서 백두대간에 위치하여 예전에 폐광지역에서 친환경 골프장으로 탈바꿈한 낙가든하고 야생화가 어우러진 청정 골프장입니다 대기간이 확정되고 나서 연초부터 지속적인 작업을 계속 실시해왔으나 저번주에 계속 비가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많은 작업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주부터 맑은 날씨가 지속됨으로 해서 그린 스피드 관리를 위해서 득분한 노력을 하였고 국내 최상에 걸맞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전시에 그린에 물이 고였을 때 배수가 원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장비들을 세팅을 완료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프가 60에서 70mm 정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프에서 플레이가 원활한 정확한 아이언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